기독교에서 칭의라고 하는 게 성령이 내 안에서 안 사라질 때가 와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 하나님 소속이 됐다 그러면 그게 영주권 있고 시민권 있죠. 그거 한번 비유해보자고요. 영주권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칭의만 해서 성화까지 가면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요. 사랑, 정의, 예절, 성실, 몰입, 지혜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시민권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일지보살이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이게 필요해요. 시민권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런데 이 천국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가는 걸로 제가 이해를 들었지만 몸은 여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기적을 살아서 체험 못 하신다. 죽은 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살아서 내내 안 됐는데. 이해되세요? 살아서 한 번도 안 해본 짓을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에 천국 시민권이 없는데 천국 법도 모르고 거기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분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왜 죽은 데 갑자기 천국으로 갑니까. 11조 했으니까. 저 교회 내가 지어서. 뭐 이런 식 이유를 댈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신 쫓고 병 뭐 고치고 별짓 다 해봐라. 주여 주여 해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즉 천국의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시민권이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신도 줄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열심히 11조 내는데 11조 부지럭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끊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해요. 차마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시는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진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내가 쫓겨날 것 같고 우리 교회 망할 것 같고 지금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아주 현실적인 고뇌입니다. 이 교회 짓느라 빌린 거 대출. 은행 다 교회에서 대출해 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대출 많이 당겨가요. 교회 망하면 큰일 나요. 지금 한국 경제 위기가 와요. 이 정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뭔가 잘못됐죠. 불교도 잘못됐지만 다른 종교들도 지금 심각해요. 본 취지랑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작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요즘 유튜브 공중파 이런 것보다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요즘 연일 기사화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 안에는 별 쓰레기 같은 콘텐츠부터 아주 양질의 콘텐츠까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시는 건 또 결국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양심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깨어서 내 애고에 자명하다고 그냥 거기 가서 좋아요 달고 막 깨어있는 시민을 드디어 만났다 이러지 마시라고. 드디어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 쉽게 그렇게 허락하지 마시고 저희 것도 포함해서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우리가 이런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게 내 양심을 살찌우지 내 욕심을 살찌우지 않게 될 것이다.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를 그 정보들이 도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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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